카카오 프렌즈 게임 프렌즈런 포 카카오의 사전 예약자가 100만명을 돌파하며 기대감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. 프렌즈런 포 카카오는 프로도, 네오, 어피치 등 개성 넘치는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로 다양한 스테이지를 제출하는 모바일 러닝 게임으로 최종의 캐릭터를 선택해 스테이지 특성에 따라 교체하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데요. 최근 사전 예약 시작 28일 만에 예약자 100만명을 돌파하며 카카오 게임 사전 예약 사상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. 이 같은 성과에 대해 프렌즈런 포 카카오 관계자는 최근 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국민 게임으로 안착한 프렌즈 파포 카카오를 잇는 두 번째 프렌즈 게임이라는 점에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 한편 프렌즈런 포 카카오는 사전 예약 100만돌파를 기념하는 푸짐한 이벤트를 마련해 유저들의 성원에 보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.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예약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황글이의 TV